으어양! 기물랭! 야 님률 근데.. 의세 드는 생각인데 근데 좀 화가 많아진 게 전담 펴서 그런 거 같아 이게 연초 피면 화가 싹 날아가거든 진짜? 이거는 뭐 핀 거 같지가 않으니까 다시 그냥 연초 펴야 되나? 근데 제가 좀.. 이 자리 비우는 거 좀.. 싫어해가지고.. 아 밀렙터 Q 찍지 왜 저거 찍어? 뭐야 얘 죽여야돼 죽여야돼! 아아아! 아악!! 아악! 아악!! 아악!! 오케이! 괜찮아! 나쁘지 않아!! 연웅까지 나왔어요. 너무 좋죠? 작교하네 이거 2개 가자 가자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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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어어어어 집에 임운동 제우스 피치 14번 자리 긴힐씨 방문을 손을 새 끼고 보라고 금해전회의 수소리 들리는데 내가 다 부끄럽거라 아 그 임문동 제우스 PC 14번 자리에 앉으신 분 헤드샷 끼고 봐달라네요 아 우리 정글 지발 못 좀 와줘요 아 ㅈ같애 와 누누그 양구졌다 오 쉣 아 저거 못 잡냐 아 아깝다 아 아깝다 요즘 사람들은 아 아 좋다 좋다 좋아요 이즈 연습 진짜 피나는 연습 끝에 드디어 이즈까지 마스터했네 역시나 노력의 천재다 재능 없어도 돼 와 이제 먹이업이라고 본태에서 전용 서포터 데리고 다니네 너 좀 남갔다 무슨 소리예요 전용 서포터 데리고 저는 솔랭 전수사예요 님들 그리고 원딜로 솔랭을 이만큼 했다는 건 진짜 인정해줘야 돼 듀오도 아니고 솔랭으로만 이거 진짜 힘들어 이 바텀이란 라인 자체가 솔랭으로 하는 거 진짜 인정해줘야 돼요 힘들어 진짜 고맙다 시발려나에서 시발려나만 해주세요 아 5천원 고맙습니다 시발려나 베인 베인 아 나 베인은 베인으로 한번 이기고 싶어서 베인하면 다져가지고 마비키 친따 컨셉 잡는거 눈물남다 포세션이 친따들 마비키 존나 때리게 생겼는데 친따로 돈버는거 보면 나같은 친따는 발장날것 같음 그러면서 왜 주시는데요 저 찐 아니에요 저 찐이에요 저 아니 어떻게 내 얼굴에 일찐을 해 근데 이거 팔뚝 보이세요? 네? 지환이는 합창주절 나한테 직원을 날렸다 편호 고맙습니다 나는 직원 써본 적이 없어 나 말했잖아 나는 철개랑 월고밖에 안썼다니까 이 새끼 2주전만 해도 철개만 쓴다 했는데 말 바뀐거 보세요 딱 봐도 기만이라니깐 아 뭔소리야 아무튼 생각해 뭐 미찌란 지환이 뒤에 걸려있는 청바지만 봐도 완전 일진 그 자체인데 뭔소리야 청바지 걸러면 일진이에요? 그래 저 찐따바지야 찐따바지 저거 겨울옷이에요 그리고 몇개는 찐, 찐특 봄옷 가을옷 없음 겨울 여름만 사 그게, 그게 접니다 밖에 잘 안나가기 때문에 솔직히 봄옷 사치잖아 봄, 이제 여름이잖아 봄 다 갔잖아 6월부터 여름인데 저 청바지 다 주연입거 아니야 친구들의 눈물이지 누가 청바지를 뺏어 입어 뭔소리야 야, 그런 악마는 없었다 체육복음 때서도 입선받이는 안 됐지 솔직하게 고등학교 때는 그냥 광모, 찐광모였고 중학교 때 진짜 찐따였어 체육시간에도 기억나는게 그 일진들 축구하고 찐들끼리 그 그 열띤 토론하다가 이제 체육시간 끝나면 들어가는데 일진이랑 마주치면 야, 내 신발 내 자리 받다라 이러면 이제 찐 두명은 눈치채서 도망가고 나 혼자 아, 알았어 이러고 지헌이가 썰 푸는 얘기는 모두 지헌이가 가해자인 시점이다 요새 페인만 하면 다 져가지고 너무 속상해 하아악 좀 이집같네 타르마 뭐하냐? 아아아아 씨 아 뭐해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어어? 아 이거 봐 배인만 하면 이런다니까 요새? 첫 스타트는 지하미가 아플렛으로 던진게 시작이다 쟤네 무조건 이기는 싸움이에요 왜냐면 쟤네가 힐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이기는 싸움인데 왜지 카르마가 못해서요 아 카르마 뭐해 Q 대신 맞으라고 오우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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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짤면 돼 키를 교환하면 돼요 어차피 배인은 구인승 빨리 뽑으면 이득이라 애는 여기 있다 지금 애는 여기 있어 이거 밀고 욕먹으려고 할거야 여기 한타 이겨야돼 여기 한타 지면 불륜까지 나가고 어 빈망이 없어 아 그치 아 그치 와 진짜 아 라이즈 왜 안와 온다며 미친놈이네 미친놈이네 텔 끊긴거야 아니 온다그래놓고 구라핑 찍어 빼라그라던가 아 텔탔 아 여기다 텔탔어? 와 레전드네 진짜 거기 있잖아 씨발 내 핑거 박아놨잖아 와 진짜 그냥 너누우야 너누우야 너 뭐해 아 포탑을 파괴했어 아 어떻게 상체 3명이 다 못하냐 아 죽겠네 뭐지? 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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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쳤어 아 좀 천천히 가 좀 아 뭐야 이건 아 진짜 뭐하는거야 아 씨발 살았네? 아 안돼 늦었어 늦었어 이거 먹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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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라도 챙겨 이거라도 챙겨 아 나 망했다 던졌다 아 내가 던지면 안되는데 아 못막냐? 막아봐 쇼 더해야돼 다잡아야돼 이거 아 더해야되 더해야돼 더해야돼 바로 낼려 씨발 바로온 아... 제발... 이거 못 막냐 라이즈 혼자? 라이즈 혼자 막을 수 있는데? 잘하면은? 자기가 파괴되었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아... 한번 막았다 아... 진짜... 아... 죽겠네? 아... 뭐냐 이게 진짜... 아 라이즈 존나 못해 이게 사람새끼들이냐고 시발 지화 나 좀 웃자? 진짜 나갈래? 여기서 웃으면 시발 정신병자야 어떻게 웃어 시발 야 베인으로 시발 이즈랑 딜차 잊혔나 딜 존나 많이 해줬어 진짜로 어떻게... 이런 병신새끼들만 잡아주냐 진짜로 고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장난하냐? 그걸 뭐... 질문이라고 하나? 그러면... 유미를 하던가 뭐야 뭐야 너무 맛있잖아 왜... 으... 뭐야 뭐야 아... 뭐야 아... 빨리 들어와 아... 진짜... 나는 왜 그러냐 티문이 진짜로 아... 너무 오래 나갔다 무너지지마 약해지지마 무릎 꿇지마 포기하지마 주저하지마 좌측하지마 절망하지마 그리고 쟁취하는 거다 황금빛으로 빛나는 찬란한 미래를 아유... 고맙습니다 뭐... 무슨 애니메이션 대사냐 저거? 족같네 그러... 아니 뭐 족같진 않은데 좀 오글거리네요 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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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근데 위에 털고 있으니까 근데 원래 시비로 소락하면 탑 가는 게 맞아 그냥... 더 넣지 말고 합니다 하하... 와도 호응 좀 제대로 안 대고 우리가 하하... 위에 확실하게 털어놔 하하... 어차피 바텀 괴물지야 충분히 버텨 하하... 뭐야 이게 안탱기네 하하... 집에 가자 지금이다 네이스... 하하... 좋아요... 하하... 맛있어... 遠... 아... 빼야지, 빼야지 빼야지 와 진짜 저 파기 템포Mus Gear 와 진짜 역겹다 심쿠 진짜로 와 진짜 케넨도 심각하다 뭐어떻게 얼어 이 조합으로 오 보이다 나와줬어 억제기가 파괴되었 근데 내 게임이 파괴되었습니다 하나 먹어라 천천히 부자 끝났다면 하나 뒤져주고 어떻게 이기라는거야 게임을 띄어 씨발 띄어 어디여 아 근데 세주안이 뒤졌네 넌 라이노가 아니야 씨발 무슨 일리아랑 1대1을 해 세주안이로 와 진짜로 하나 쩌르면 하나 뒤져주고 진짜 아 너 진짜 왜그래 아 진짜 좀 이기자 좀 와 진짜 오늘 레전드다 애들 하 오늘 진짜 안되는 날이구나 누가 자꾸 갱신하냐 진짜 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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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캐리 띴 메 costly 감사합니다.